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뱀파이어 악당들 무서워요 뱀파이어 악당들 간을 괴롭혀 시온 팔로우 요아임 시온은 간 납치에 팔로우는 간 협박에 요아임은 간 상처네 뱀파이어 이안 도와줘요 뱀파이어 악당들 이안이 물리쳐 시온 팔로우 요아임 시온은 이안 발짝이 팔로우는 이안 햇본치 요아임은 왕족 반지임 뱀파이어 악당들 물리쳤네 뱀파이어 악당들 한집에 있어 시온 팔로우 요아임 시온은 이안 싫어해 팔로우는 충성심치고 요아임은 반지임 팔로우 요아임 시온은 간 납치에 팔로우는 간 협박에 요아임은 간 상처네 뱀파이어 악당들 이안이 물리쳐 시온 팔로우 요아임 시온은 이안 발짝이 팔로우는 이안 햇본치 요아임은 왕족 반지임 뱀파이어 악당들 물리쳤네 이안 가운이 행복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